강서구가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지역내 189곳 어르신 사랑방에 문을 열었는데요. 백신을 1차례 이상 접종한 어르신들은 어르신 사랑방을 이용할 수 있고 예방접종 확인서나 지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앱 후부를 통해 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종이 확인된 어르신들은 이전처럼 장기, 바둑 등 여가 활동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지만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또 손 씻기, 체온 체크 등 개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내부에서 밀집 접촉성 프로그램과 식사 회식은 금지됩니다. 취직 제한 등의 불가피함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어르신 사랑방의 수용 가능 인원은 평소 대비 50% 이하로만 운영되며 운영 시간도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로 제한됩니다. 강서구는 운영 재개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소독과 방역 물품 비치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감염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예방접종 증명서 확인, 방문자 명단 작성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도 꼼꼼히 살필 계획입니다.